참아야 해 화내지 말고 후회하거나 제법 하지마 나는 여전히 가족의 일부야 마뜨리가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빛나는 그들 옆에 있을게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산도 옮길 수 없고 꽃도 피울 수가 없고 하루 밤도 못 버텨 내 방에서 기적을 기다리며 상처 치료도 못해 나는 비나 허리 개인 다룰 수 없어 말 마타의 아픔을 엎누를 수가 없어 항상 기다려 그 기적을 그 기적을 항상 혼자 걷고 항상 더 원하고 나도 빛나고 싶어 나도 빛나고 싶어 문 앞에서 나누고 싶어 나누고 싶어 야 누가 두 발 좀 밝힐 알려줘요 나는 기다려 그 기적을 그 기적을 그 기적을 그 기적을 그 기적을 그 기적을 준비됐어 준비됐어 좋아 준비됐어 오랜 시간이 기다려 왔어 축복해줘 우리 오래전 축복했듯이 그때 보여진 뜨석이 이미 늦은지 모를 기적을 축복했듯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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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